조라씨, 괜찮아요? 어디 봐봐요. 아니, 정말 빨갛게 데였는데, 많이 데였어요? 살짝요, 살짝. 아버지, 이 모든 게 다 저 천년 때문이에요. 저 천년 좀 내쫓아, 아버지. 저 천년이 우리 명예 구박하려고 만두 500개를 빚으라고 해서 밤새도록 지금까지 만두 만들었어. 우리 강기사 오빠랑 미수정 언니하고 안 도와줬으면 우리 명예 혼자 만두 빚다 죽을 뻔했어, 아버지. 아휴, 정말. 당신 정말 새아기한테 그랬어? 아니, 얘 내가 내일 낮에 하라고 그랬지, 너 이 밤에 이거 하라고 그랬어? 네, 내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것 봐, 아니라고 하잖아요. 야, 이년아. 낮에는 회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만두를 빚어, 이년아. 어머니. 이 파찌 엄마보다도 더 나쁜 년. 이 천년 딸 연애 시키지, 왜 우리 명예를 시켜, 이년아. 한 번만 또 그래봐, 너. 어? 명예야, 가자. 네. 아, 나쁜 년.